한국 불교 그리고 그 전승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그 테크닉이 개발되었습니다. 바윙, 찬팅, sitting 그 절하는 거, 연불하는 거, 그리고 참선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스님들만 참선을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돈들은 기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을 하는 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도들이 더 많은 절을 하고 스님들은 절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왜 수행을 하는 걸까요? 왜 부처님은 수행을 하신 걸까요? 왜 육조헨능대사는 수행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로병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는 금관경 한 줄을 읽고 바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인생에 큰 시련을 겪지 않는다면 그냥 정해진 형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형식을 따라가는 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과연 얼마만큼 그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교 전통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체험으로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하는 법, 연무라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그것에 대한 효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만큼 우리가 일상생활 또는 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잘 기억하셨습니다. 화개사에서 지난 90년대에 큰 신중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많은 곳에 있는 신중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곧 신중 기도가 여러 군데에서 있을 테지만 90년대 말의 화개사에서도 큰 신중 기도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아주 자극적이고 자극적이었습니다. 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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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이었습니다. 그때 400명이 넘는 대중이 모여서 염불을 하고 절을 하면서 신심을 굉장히 깊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그 출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훌륭했던 신심은 다 사라져 버리고 서로 밀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고통스러워 졌습니다. 굉장히 혼잡이 일어났고 다들 자기 신발을 찾아서 먼저 지하로 식당으로 내려, 공양간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앞으로 빨리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점점 화가 나고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서로한테 왜 나한테 이러냐는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을 지금 여기 구령사에서 훌륭한 곳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마음을 일상생활에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에서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생활 안에서는 그것은 금방 소멸되고 맙니다. 하지만 형식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명료한 마음으로 생각이 끊긴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신다면 그것은 형식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의 형식에 대해서 그것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수행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하는 마음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관계에서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숭산 스님만 이렇게 간단 명령한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니라 많은 한국 스님들이 이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숭산 스님은 이것을 서구로 가져오셨고 많은 서양인들이 이 불법을 배우러 지금 한국에 다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기 위해 내 앞에 이렇게 존경스러워하는 눈치스러운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일까? 1500년의 불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코와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서양인들은 신선하다는 겁니다. 1500년의 전통이 없고 50년도 안 되는 한 30, 40년의 불교 전통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작은 아이가 갑자기 급성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선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을 봅니다. 기초를 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의 기능을 우리의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어디서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스승님들이, 큰 스승들이 깨달으셨던 그 자리로 회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대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라 시대의 사람들이 400년 동안 묻던 질문을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이베테, 잘못과 솔직한 노력과 순수한 열정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초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불교가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외부로 나가서 또 그 가르침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처해진 환경은 지구 어디를 가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눈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물을 마십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란 굉장히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는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 개를 보십시오. 저 개는 다른 어떤 식으로도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단지 개로서 행동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비인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같이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는 초인간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서로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원광사에 8,000km 떨어진 그 원광사에 가끔 사람들이 와서 나는 이 아름다운 절에 들어와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왜이냐고 묻죠. 왜 고향을 집을 떠나서 이 먼 절에 와서 수행을 하고 싶냐고 저는 묻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훌륭한 답이지만 정말 무엇이 깨달음을 얻고 싶고 무엇이 부처가 되고 싶어 하는지 그 무엇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냐고 저는 그렇게 반문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냐는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 보이차든 둥글레차든 녹차든 아무리 맛있는 차를 마시고 있어도 갑자기 확신을 잃고 불확실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러한 질문에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는, 제 의견은 정말 멋있고 진심적이고 하지만 먼저, 유전한 자체를 먼저 얻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요? 의도는 굉장히 좋지만 먼저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지 내가 왜 생각을 해야 하지요?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이 있고 생각이 있고 행동을 하는데 왜 그것을 다시 저에게 알라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가끔 묻죠. 왜 인간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까? 그냥 수행을 하고 깨달아야만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냥 입에서 튀어나와 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후회한 적이 있는가? 물론이죠. 아니면 무슨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었는데 습관에 노예가 돼서 어떤 행동을 해버린 적이 없는가? 작은 곳에 갇혀 있듯이 어떠한 감정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괴롭힌 적이 없는가? 아니면 굉장히 모순되는 생각들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서 굉장한 고통을 느낀 적이 없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대답은 물론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의 업을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큰 믿음에 대한 큰 갭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불교의 훌륭한 점은 이 의문이 모른다는, 나는 알지 못한다는 이 의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선불교는 시작을 합니다. 이 모른다는 의심을 이목고 나는 무엇인가,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로 돌리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도대체 이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업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도대체 무엇이 나의 업을 만들고 결정짓고 또는 없애기도 하는가? 그 초심자의 마음과 진지한 노력이 있다면 이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의문을 갖는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료한 마음을 이 마음 단계를 don't know mind라고 합니다. 곧 오직 모를 뿐 알지 못하는 그 생각이 멈춘 자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정보가 부족한 모름이 아니라 견해가 끊긴 모름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러 가지 조합이 된 거나 분리된 거라면 우리의 본성이 아닐 겁니다. 수행을 하는 것은 수행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쉬운 것입니다. 몸이 안 움직이고 말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관찰하고 자기의 숨을 관찰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오고 가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음을 거울과 또는 허공과 같이 텅 빈 맑게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당신의 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업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업을 수용을 하고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업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고 나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것을 느꼈을 때 그곳에 바로 그 업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선사이니까 저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당신은 선사이니까 신통욕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도 불성이 있고 나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불성이 없었다면 당신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불성이 있다면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선택을 할 선택권이 있다면 강한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가 없고 스스로의 결단을 내릴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형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는 그냥 자기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밖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나가서는 절에서 오기 전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수행을 했지만 자신의 업은 그대로 자기 자신을 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만이 자기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스승은 올바른 수행과 올바른 경험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하고 자신의 업의 근본 자리를 아는 것은 그 누구도 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깨달음이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다면 아마 옛날에 굉장히 많이 팔렸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쌌겠죠.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그 큰 슬픔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의 업을 볼 때 그리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왜 진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드릴 수 있냐면 그 고통은 지금 얼어있는 에너지입니다. 그 고통을 그 얼어있는 에너지를 녹일 때 여러분은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oque 왜냐하면 한 motivated 소상 significant 옛날에 햇빛이 있을 때 식물이 있었는데 그 식물이 얼어서 땅 밑으로 들어가서 아주 오랜 시간을 견뎌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에너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많은 번뇌와 고통과 여러 생각들이 있다면, 그런 업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가르려는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 에너지는 굉장히 순수하고 강해집니다. 만약에 그 옳고 그름을 계속 판단해 놓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에너지는 엇보가 돼서 당신은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바른 견해는 거울같이 맑은, 우주와 같이 맑은 그 자리로 갔을 때만 바른 견해가 생깁니다. 수행의 동기로써 우리 개인의 고통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아주 인간적인 것이 결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을 전부 다 소진했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같은 존, 다른 인간들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살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수행을 하면, 우리가 조금만 수행을 해도 우리의 환경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설사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업은 이미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영향이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지 설명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가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가족분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잘 보고,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으면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가족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를 못한다면, 가족에게 먼저 나를 믿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이 만약에 우리는 불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왜 불교를 믿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이 자신이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믿어달라는, 그리고 당신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형성을 했을 때 그들은 질문을 하기를 멈춥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은 뭔가 굉장히 고급, 고급의 어떤 것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5년 중에 알게 됩니다. 이제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종류의 질문을 해 드리며 한국어로 질문을 해 드리며요. 무엇을 보는 것과 어떤 견해를 갖는 것에 그 경계가 무엇이냐고 지금 보면 뚜껑입니다 내가 이거를 그냥 뚜껑이라고 했을 때는 보는 것이고 이게 좋은 뚜껑이다 나쁜 뚜껑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나 이거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뚜껑이 제대로 잘 맞으면 좋은 것이고 맞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주스님이 나무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현상은 견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연현상 푸른 하늘이나 나무나 또 변화하는 사계는 굉장히 좋은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우리 본성을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는 견해를 갖고 보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견해를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 우리 본성과 분리가 됩니다 보는 것은 한 마음에서 본성짜리에서 나옵니다 견해는 판단하는 분별력에서 나옵니다 분별력을 가지시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냥 보기만 한다면 고통이 없습니다 다른 질문은? 그러면 견해가 우리의 업장을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살님이 견해를 만들고 견해가 쌓이면 업이 됩니다 항상 보살님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는 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만이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꼭 부정적으로 견해를 바라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화를 맞춰야 되는 건지 견해와 본성의 조화를 맞춰야 되는 건지 보살님의 견해가 본성과 자연과 같다면 고통이 없습니다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살님의 견해가 진리와 다르다면 고통이 반드시 생깁니다 가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늘이 파랗다는 것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하늘은 네 하늘보다 더 풀어 사람은 견해를 만들어내고 고통의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역사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걸어가면 같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분당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너무나 강한 견해를 만들고 거기에서 고통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나무나 하늘이나 강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든 서로를 죽이든 자연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견해가 무지에서 비롯된 거라면 항상 고통은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 진리에 바탕을 둔 견해라면 우리는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그렇게만 바라봅니다 She believes everything is coming from cause and effect 그런데 사실은 열심히 정진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질문이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고 살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질문이 이렇게 생겨도 그냥 그대로 두고 수행을 하면 그 질문이 어느새 얼음이 녹듯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꼭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사는데 So when she was practicing very hard, she had many many questions in her mind But she realized that the question itself just solves So now she doesn't have much question And she's trying to make a question when she needs to do a question So there is no question Wonderful, you are a happy bodhisattva Look, the great question has no beginning and no end 그렇지만 이제 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인과로 그냥 그대로 보고 살아가거든요 Of course, you know, there's not only happy things many difficult things, you know, she faces But she just thinks it's all cause and effects Yeah, it's cause and effect But where does that come from? 인과가 맞습니다 근데 인과는 어디에서 오나요? So if we keep the great question Then the mind stays clear like space is clear like a mirror 우리가 이런 큰 의문을 갖는다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명령해지고 투명해집니다 And then in this mirror, we can perceive cause and effect 그리고 이 거울에서 우리는 인과를 볼 수 있습니다 Also, if our mind mirror becomes very big, we can control cause and effect 그리고 이 마음 거울이 굉장히 커지면 그 인과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So what I need us to understand that the great question has no object This what am I is not directed to an object Or this question, what is this? Does not have an answer 이 목거는 대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북한이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So that's why the great teachers say The ten thousand questions are one question 그래서 큰 스님들은 만기의 모든 큰 화두가 다 하나의 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original question never appears, never disappears 원래의 의문은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And when problems appear, you can turn this question around and focus it on the problem at hand 이것이 뭐냐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주관만 있는 겁니다 But suddenly I have a big problem in life Like she says, cause and effect Some karma appears and I don't like it It makes me suffer It others, you know, it makes others suffer too So what do I do? I turn the question around Suddenly I direct it to this I focus it on the unresolved karma So then the situation is very clear So then the situation is very clear Originally, no karma, no suffering, no question So when karma appears, suffering appears, question appears And then the answer appears And when the answer appears, you can make the suffering disappear 원래는 질문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이 고통이 나타나면 거기에 견해가 생기고 고통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의문을, 이 고통이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나오면 이제 그때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이 없는 이, 이 공부, 이, 지금 이대로가 괜찮은지를 사실은 묻고 싶었거든요 Is it okay like this, like she feels she doesn't have a question? It's okay Unless you ask, why don't I have a question? Then you already have one 왜 나는 질문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 이미 이제 질문 하나 생기셨네요 But when the question naturally appears, follow it Your question is like your guardian, okay? It leads you to a place where you have never been, where you have to be 의문은, 만약에 의문이 나타난다면 그 의문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의문은, 질문은 당신이 가본 적이 없고 꼭 가야하는 어떤 곳을 잉도를 해줍니다 But there's a rule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Don't let your thinking do the job So keep the question without thinking 하지만 조건은 머리로 그 질문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I teach this very much in the west because westerners are super super smart And they want to use their rational analytic intellect to unlock something 그, 이 머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서구에서는 굉장히 제가 반복해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인들은 항상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But our deepest problems in our psyche, they are not rational So a rational mind cannot really unlock them, it can make them actually worse 하지만 이런 이성적인 판단은 우리 더 상황을 악화를 시킬 뿐이지 결코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So I always say, keep the question and let the answer appear by itself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의문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이 스스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And that's why 숭산 스님과의 선문답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것을 점점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If you think about a Kongan, it drives you nuts 공안에 대해서, 화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아집니다 If you perceive the Kongan, you solve it 하지만 그 공안을 제대로 수용을 하면 그걸 풀 수 있게 됩니다 So the Kongan practice teaches you to perceive your own problems, your own karma, your own suffering very clearly 그래서 이 공안은 자기 자신의 문제와 업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기에 명료하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And that's why you can work with this question in this very non-dualistic and intuitive way 그래서 굉장히 직감적이고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이 의문을 간직하고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Just keep your center strong, keep your mind in the moment, don't let it move, don't let it fall into dualities, and the answer appears by itself 단전에 길을 모으고 마음을 명료하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대답은 스스로 나타납니다 Okay 생각이 끝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생각을 하다 보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끝나는 지점에서 더 깊이 고민하면서 나아가면 깨달음 얻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She says, she thinks you said, she worked with the practice hard and then she reached to a point where the thinking does not happen anymore And then don't stop there and go further and then you will attain enlightenment Is this true? Can you explain more about this? What you say is not good, not bad, but at this point, this is a bigger bite than you can chew, so don't attach to this thinking This thinking now is not good for, it's too big,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If you keep thinking about this thinking, you have a problem 왜냐하면 아직 그 생각이 끊긴 그 자리 다음에 더하면 이제 깨달음 얻을 것이라는 문제 아직 그게 어떤 것인지 보살님이 체험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너무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면 우려 동기될 수가 있습니다 So put this thought, all that you said, onto your shelf, your book shelf, and don't open it 일단 이 생각은 마음속에 있는 책장에 넣어두시고 일단 꺼내지 마세요 And return to your clear and simple mind 그리고 단순하고 맑은 자신의 본성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In Zen, we say, just do it, okay? Just do it이라고 합니다, 그냥 할 뿐 When you eat, just eat When you drink, just drink When you do your job, just do your job When you study, just study Forget this Buddhist thinking, please 이런 뭐 깨달음에 대한 불교적인 그런 생각을 너무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순간순간 먹을 때는 먹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And one day, in a few years, when we take a walk in the valley, just like tomorrow we will You hear the sound of the waterfall, and they say, that's it That's wonderful, that's all you need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오솔길을 만약에 걷다가 신의 물소리를 딱 듣게 되었을 때 무릎을 치면서 아, 이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So forget what I said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잊어버려 주십시오 Okay Thank you More questions? 명료함을 유지하기 위한 게 결국은 수승하강이라면 우리의 그 수승하강을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찰나에 찰나에 제가 그 수승하강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걸 좀 가리켜 주셨으면 합니다 Can you tell her that, is there any way or technique to keep this beautiful mind? Because it's a very short moment, how it just disappears What do you see behind me? 제 뒤에 뭐가 보입니다? 지금 제 뒤에 뭐가 보이죠? 부처님이 보입니다 Wonderful 부처님 옆에는 뭐가 보이세요? 부처님 옆에는 뭐가 보이세요? 부처님 아니시가요? 후불탱화 It's right here Clearly Okay What is next to the 탱화? 그 다음엔 뭐죠? The wall Next to the wall The door If you keep your mind clear like this You always see what kind of situation you are in It's very easy to do it with objects But it's very difficult to do it with human beings And if you get insight into yourself Because you meditate Then you get insight into other human beings minds as well 이렇게 대상을 보고 명료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수행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자연히 보이게 됩니다 So you keep this moment clear Then your eyes, ears, nose, tongue, body and mind also clear 이 순간을 명료하게 한다면 눈, 코, 입, 귀가 다 명료해집니다 You lose this moment Then your opinions, your karma, your dualistic emotions, your opposite thinking, they all take over 그래서 이 순간을 명료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나 다른 것에 휘둘리게 됩니다 So there is no magic key 무슨 비밀의 문은 없습니다 비밀 열쇠는 없습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But your practice experience is the only thing that can teach you 수행 경험만이 보살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 Put down your thinking, put down your emotion, put down your speech, put down your habits And then this moment becomes very clear and that is our best teacher 자신의 감정, 생각, 그런 것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스승이 될 것입니다 제가 참선이 초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까 참선할 때 단전으로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소리에 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관세현보살의 이근원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애가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몸과 에너지와 마음은 같이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고의 세 개의 자물쇠와 같습니다 몸이 안 움직이면 첫 번째 자물쇠가 0으로 딱 맞춰집니다 말하지 않고 그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두 번째 자물쇠가 0으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지막 자물쇠가 0으로 맞춰지면서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그 금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안에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고는 사라지게 됩니다 몸을 관찰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떻게 관찰합니까? 우리 전통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불입니다 진언을 계속 외우거나 염불을 하는 거고요 아주 좋은 기능의 세탁기 같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돌고 돌고 돌다 보면 자신의 업이 사라집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면 그 단전에 힘을 싣고 계속 염불을 하십시오 머리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리에서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통이 생깁니다 만약에 계속 머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절을 하십시오 만약에 계속 염불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가슴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답답해지면 그때 다시 단전으로 에너지를 내리십시오 단전에는 그 에너지가 분산이 되지 않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단전에는 이곳을 원 마인드 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음도 없는 자리라고 합니다 나라는 그 의식이 없었을 때는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큰 의문을 가는 겁니다 숨을 쉴 때마다 이목구를 하십시오 숨을 들여 마실 때 이목구를 강하게 의문을 가지시고 숨을 내쉴 때는 모든 것을 편안하게 놓으십시오 여러 명에서 그 진흙에 빠진 마찰을 빼내듯이 들이 쉴 때는 이목구를 하시고 내뱉을 때는 내보내십시오 질문을 바꾸거나 그 리듬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의 카르마에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마인드를 사용할 때 뭔가를 focus on something 마음이 object에 있는 것입니다 마인드를 사용할 때 마음이 object에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심한 카르마가 있는 곳에 심한 가슴을 떠올리면서 심한 감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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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져서 소통이 소리를 듣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어지고 시험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염부를 하거나 이목고를 하실 때는 이런 도구가 있잖아요. 하지만 소리를 들을 때는 그런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습니다. It's a very simple and very powerful technique, but before that you have to do enough bows and enough kido so that most of your karma would go out.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그런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시기 전에는 많은 기도나 절을 한 다음에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업이 많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명료한 상태에서 듣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Many Westerners make huge mistakes very honestly, nonetheless they are mistakes and one of them is just one thing to sit down because that's what the Buddha did. No bows, no chanting, learn some meditation technique and then their karma appears. Boom! Like a bad movie which they cannot turn off. 제가 10년 동안 수행을 하고 또 16년 동안 가르치고 이제 느끼는 건데 서고인은 많은 사람들은 연불도 하기 싫어하고 그냥 이제 말하지 않고 참석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상기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업이 자기 자신을 다시 덮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o that's why when you perceive sound you have to have your center very strong. Your tangent breathing very clear. Then your moment is crystal clear and your mind mirror is not moving. And any kind of experience, any kind of karma, no problem.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을 때는 굉장히 강한 단정과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굉장히 마음이 거울처럼 명료해질 수가 있습니다. But if you move from the moment, either back to the past, or to the future, or into good feeling, bad feeling, clever thinking, stupid thinking, you lose. You lose the moment. Then you have to come back. 근데 만약에 그 현재, 그 소리를 듣는 거는 이제 현재 듣는 거기 때문에 그 현재의 그 순간을 만약에 잃고 과거로 간다거나 미래로 간다거나 무슨 좋은 느낌이나 나쁜 기억이나 이런 걸 쫓아가기 시작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Any kind of technique is okay. Because meditation itself is not a technique. 어떠한 수행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행이라는 것은 테크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Like I can drink water from this cup. Like I can drink water from this plastic cup. 이 플라스틱 컵으로 저는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But I could drink it from the bottle. 하지만 병째 마실 수도 있습니다. Or I could drink it from a glass. 하지만 유리컵에 담아 마실 수도 있습니다. Whichever I us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water. 뭐 어떻게 마시든 중요한 건 물입니다. So don't confuse the technique with the meditation. 그러니까 그 테크닉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Use the technique for correct meditation. 그 테크닉을 올바른 수행에 이용을 하십시오. We never confuse the cup with the drink. We never want to drink the cup or eat it instead of the water. It would look very stupid. 우리는 물 대신 컵을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But if we confuse the technique with meditation, then we are like the young majo su님 who was practicing very hard in a cave. 우리가 만약에 그 테크닉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 동굴에서 수행하던 마조 스님과 같이 됩니다. So he was a young monk. He was practicing up in a cave for many days. He didn't come down. He was just sitting day and night. 마조 스님이 젊었을 때 동굴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의 주지 스님이 그 동굴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한테 왜 이렇게 계속 앉아있냐고 묻습니다. To become Buddha. 부처가 되려고요. So then who is young grabs a stone and starts to rub a roof tile with it. 그래서 그 돌을 들어서 그걸 그래서 주지 스님이 깎기 시작합니다. 마조 could take it for some time, but after that it became really noisy. He started to scream. What are you doing? Why are you making so much noise?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마조 스님이 이제 왜 그러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고 이제 묻습니다. Then who is young says, Oh, I'm not making any noise. I'm polishing a mirror.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나는 지금 시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거울을 만들고 있는 거, 거울을 닦고 있는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Are you crazy? No matter how long you are doing that, rubbing that tile never makes it into a mirror.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미쳤냐고 그걸 아무리 오래 한들 거울이 되겠냐고 말합니다. Then who is young says, Just like sitting doesn't make you a Buddha. 그러자 이것을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앉아있는 것도 너를 부처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And majo got stuck. He was a sincere monk. He was totally stuck. 그 말에 굉장히 마조 스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Then how should I practice?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까요? Then who is young says, If your cart does not move, do you hit the cart or the horse? 그러자 그 주지 스님이 마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차를 때리느냐 아니면 말을 때리느냐 라고 말합니다. Majo heard that God enlightenment.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That's how we should relate to technique. 그렇게 기술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간화선에서 저기 이 먹고 라든가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하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자꾸 듣다가 보니까 저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 먹고를 할 때 그거를 탐구해서 나가지 말고 집중을 하라는 뜻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해가 맞는지 She thought what am I is like discovering. So it's kind of she was thinking in her brain. What is this? What is it? Who am I? Who am I? Who am I? But you said it's the place where the thinking does not move. The thinking does not arise. So does she need to kind of concentrate on the question instead of discovering, like finding? Well, you should decide what you want. Because working with a Hwadu is sometimes very boring. Hwadu를 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보살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좋은지 일단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f you want to discover something, you follow your own thinking. If you keep the question, you watch your thinking, come and go. And after a while it becomes very boring. 그런데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곧 지루해집니다. So discovery means you want colorful events in your mind. Then you follow some line of association, metaphors, thoughts by thoughts, emotions by emotions. Not good, not bad. But it's going around, around, around. We call it in Korean, one hengdong. Action in circle. So, in the old days, in China, they said, you will certainly find what you are looking for if you stop searching. So, when you stop the discovery, then your true Hwadu 수행 begins. So, how should she, can you tell us some, like, technical, how should she, should she think or concentrate or? Well, just every in-breath, you repeat the question, what is this? And at the out-breath, you let thinking come and go, but you don't follow your thinking. You don't check your thinking. You don't have any opinion on your thinking. Just keep the question. Keep the moment. Keep your mind like a mirror. That's all. You keep this moment clear, you go straight. We call that going straight. You keep this moment clear, you go straight. Right. You follow thinking, you follow emotions, you follow good and bad, you go around, around, around. You go around, around, around. I would like to know that, how can we meditate until we walking on the forest? Can you tell me something? 선생님, 사막에서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Walking in the forest is one of the best meditation. 숲 속에서 수행을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수행 중 하나입니다. When we meditate in the Zen room, sometimes we miss most of what's outside. 방 안에서 수행을 할 때는 밖에 있는 것들을 많이 잃게 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Many times the mind doesn't go beyond the walls. So you sit and you feel confined by the walls because your awareness doesn't go beyond it. 의식이 방 안에만 있으면 의식이 밖을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행 방법에는 포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oth inside and outside. 안과 밖 모두 말입니다. And the outside walk is a fantastic opportunity to stay in the moment, but also stay moving. 밖에서 포행을 할 때는 그 순간에 있는 머무르는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So when you walk in the forest, stay with the movement of the body. 숲 속에서 포행을 하실 때는 그 몸의 움직임을 관찰을 하십시오. Keep your breath in your dungeon as well because it helps you during the exposure of walking up. 그리고 단전에 힘을 모으십시오. And you feel the trees, the mountain, the space around.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나무와 공기와 공간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So original practice means that whether you are sitting, standing, or walking, or lying down, you have the same mind. 진정한 수행은 앉거나, 쓰거나, 걷거나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And this is an important practice that while you are walking, that's part of the four very important postures in the body. That while we are walking, we keep the consciousness in the moment. We keep our awareness clear. 우리가 걸을 때는 우리가 걷는 그 행동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고 명령한 마음을 유지를 합니다. But there is an added burden. When we talk, it's very difficult. 하지만 말을 하면서 걸을 때는 그 의식의 초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When we talk, our minds are busy. And as it is the nature of speech, our thinking puts us into a different realm. 왜냐하면 말을 하게 되면 생각에 의지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음 근원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So it's okay to talk. Nobody has a word police that makes you stop talking. Nobody does that. 말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누가 말을 못하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When you talk about family, part of your mind goes to the family. And maybe 60, 70% goes on the path. 하지만 만약에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의식의 20, 30%는 가족에 가 있고 60, 70%만 가고 있는 그 행동에 의식이 가 있습니다. So the harder you think, the more of your mind goes to the place of that thinking.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할수록 그 생각하는 곳에 마음이 가버리게 됩니다. And that's why when you walk, just walk. 그래서 걸을 때는 그냥 걸으십시오. 100% feel the movement of the body, feel the wind on your face, feel the sunshine, see the mountains, etc. 100%, we call that just walking. 단지 걸을 뿐이라고 하시는데요. 걸을 때는 100% 발에 감촉, 볼에 와닿는 바람, 산, 나무 이런 것들에게 100% 집중하십시오. How do you know that you are doing this the right way? 이거를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Go out in the dark. 어둠에 들어가, 어둠 속에 가보십시오. And if you are just walking in the dark, you are not afraid. 어둠 속에 걷고 있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If your mind doesn't start making things, then you see dark as dark. Then you hear the sound of your feet. Sometimes sudden crack in the forest, some noise. And you're all aware of it. And you're not afraid. 어둠 속에 있지만은 어둠은 그냥 어둠일 뿐입니다. 내 발자국 소리 그리고 산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을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거나 두려워한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공포와 업과 밖에 있는 환경이 서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소리에 놀라서 겁에 질렸는데 나중에 두려워보니 그냥 개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When does that happen? When does that happen? This shock. When the mind space is very small and very weak. 마음의 공간이 아주 약하고 작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So that's right, Sung San Seen, keep your center strong, keep your mind clear. 그래서 Sung San Seen은 항상 그 센터를 그 중심을 단전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If your mind space is very big, very clear, and very strong, you perceive it before it happens. No shock. 만약에 정신이 명령하고 단전이 강하다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알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People who spend a lot of time in the forest, they can tell you about it. Like hunters, forest walkers, etc. They are one with the forest. Their mind completely becomes one. Before it happens, they already feel it. 숲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숲에서 지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Okay. So walking is wonderful meditation. 걷는 것은 훌륭한 수행 중 하나입니다. Any other questions? 그렇게 걸으면서 수행을 할 때 법문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하는 것도 100% 경향에 효과가 없나요? How about listening to Dharma talk with the earphone while walking? Not necessary.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The forest is already teaching you, giving original Dharma talk without words. 그 숲은 이미 말이 없는 법문을 주고 있습니다. But this question is very good. We have to get from the Dharma of the words to the Dharma without words.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 말에만 법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는 법문에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When we begin our path, our studies, we need the words of the Dharma talk. Okay.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때는 말로 된 법문이 필요합니다. This intellect is very hungry. This intellect is very hungry. 왜냐하면 저희의 지성이 굉장히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Hungrier than these dogs outside. 밖에 있는 개들보다도 우리의 지성은 더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So we need a lot of teaching, a lot of understanding, big books, many many PDF files. We read it, intellect is happy. 우리는 많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어떤 정보나 지식을 습득했을 때 우리의 지식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And this intellect has a job, like the dog has a job of guarding the house. The intellect has a job of having a correct rational knowledge of this world. 그러나 지성이, 지성도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개가 자기의 역할이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는 그런 지성의 역할이 있습니다. But just like the dog has its limits, the intellect has its limits too. 개가 하지만 개가 한계가 있듯이 우리의 지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So if you want just some nice animal guarding your house, a dog is enough. But if you want to ride very fast, you need a horse. 그냥 집을 지키는 존재가 필요하다면 개로 충분하지만 먼 곳을 가려고 한다면 말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And then the horse is much faster. 말은 개보다 굉장히 더 빠릅니다. So when you stay in the moment without thinking, your perception is much faster. 그래서 그 순간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 의식이 굉장히 더 빨리 작용을 합니다. Sentient being means that the mind is in the body. We are alive. 살아 있다는 것은 마음이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But when our true nature is not clear, when our mind doesn't function correctly, we do not see cause and effect what it means to be alive. 우리가 명령하지 못할 때는 인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합니다. Then our realization goes at the slow speed of sensory perceptions. 그래서 우리의 그 인식은, 살아 있다는 인식은 점점 더 느리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We don't believe it before it happens to us.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것을 믿거나 알지 못합니다. We are attached to our thoughts, we are attached to our emotions, we are attached to our speech, and we believe only these sensory data.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고, 우리의 말을 믿고, 우리가 수집하는 이 정보를 믿을 뿐입니다. When, for some reason, we start to ask questions, and we start to look inside, we turn this energy inwards, and then we start to discover ourselves. 이 지식을 갈구하는 에너지를 다시 자기 안으로 돌려서 의문을 가질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And when we discover our true nature, which is our original mind, clear like space, clear like a mirror, then we start to go with mind speed, the speed of mental realization. 우리가 그 마음으로 빛을 돌려서 우리의 본성을 보기 시작했을 때, 마음의 속도에 따라서,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You process your karma and the sensory data very quickly, real time, at this moment, without delay. 자신의 업도 매 순간순간에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When you do that, it's not just the difference between dog and horse, it's like a devu tico and ktx, big difference. 그것은 그 개와 말의 그 차이 정도가 아니라, tico와 ktx 정도의 큰 차이입니다. If we are attached, we slow down. If we're not attached, we go real time, this moment.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해 있으면 계속 머무르게 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신이 명료하다면 모든 일이 정말 명료하게 빨리 인식할 수 있습니다. In human relationship, this is very important. 그리고 서로의 인간관계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If you are attached to somebody's words, you have to wait until the other person speaks so that you could understand him or her. 어떤 사람의 말에 집착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해야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If you're not attached to speech and thinking, you understand the mind of the other person before he or she opened the mouth. 하지만 그 사람의 말에 집착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가 이미 입을 열기도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Ver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Other question? 상기병이 생기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When the energy goes up while meditating, what can she do with the 상기? 상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염불을 하거나 무슨 참선을 하거나 그런 걸 즉시 중단을 하시고요.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That moment you start bowing. 절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You start walking. You start walking. 걷거나. You start working. 아니면 무슨 일을 하시거나. Anything physical that recycles your energy immediately. 즉시 그 몸에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뭔가 행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And while you're doing this from the first moment, you come back to your Tanjuan, to your Tanjuan, and you keep your focus there. You don't check how much 상기 you have. If you check it, becomes worse. 그리고 내가 지금 상기가 얼마나 올라왔는가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면 굉장히 그게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전의 힘을 모으십시오. If human beings understood energy control, we wouldn't have so many strokes and heart attacks.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이런 상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뇌졸중이나 중풍 이런 게 아마 더 적었을 겁니다. If we were aware real time of our energy, the moment it starts to move up, we would be able to concentrate and return it to the Tanjuan before it does any damage to the heart or to the brain. 그 상기가 올라와서 심장이나 머리에 어떤 피해를 주기 전에 그것을 단전으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라는 에너지가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It's like the bird of fire. 불새와 같습니다. Okay. Whether it happens during sitting or chanting, immediately you have to notice it. Because it fires up your thinking and fires up your emotions. And sometimes you feel like genius because you have so much of this. But eventually this can drive people crazy. But eventually this can drive people crazy. You don't want to get enlightenment. If you want enlightenment, you have a problem. So,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원하면 안 됩니다. 원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Any other object of your desire or willpower can have the same result. But the higher the aim, the stronger the ambition, the stronger the willpower, so the stronger the 상기 can be. 왜냐하면 다른 욕망도 강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가장 강한 욕망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 쪽으로 계속 뇌로 올라가면 굉장히 강한 욕망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원해야 한다는 욕망은 잘못된 것입니다. So, when 상기 happens, drop everything from the mind, return to body movement, and the simple awareness of 단전 호흡, or 단전 breathing. That's it. Nothing more. 상기가 일어나면 즉시 참선이나 연불을 그만두시고 몸을 움직이신 다음에 단전 호흡을 하시면서 단전의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And then, later on, when your center gets a little stronger, energy doesn't move so much, you can look at the cause. What was it that moved your energy up? What kind of mind? 그리고 나중에 좀 안정이 돼서 단전이 좀 더 강해지면 그때 무엇이 어떤 에너지가 이걸 상기를 해서 위로 올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Energy and information, they are always together. 에너지와 정보는 항상 같이 옵니다. In fact, they are inseparable.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Wherever there is energy, there is mind. Wherever there is mind, there is energy. It's like the two sides of the same coin. 에너지가 있는 곳에는 마음이 항상 같이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에너지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If one changes, the other changes. If one moves, the other moves.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도 움직입니다. If you use this law, then you can really control your practice. 이 규칙을 잘 이해한다면 그 수행에 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Because you have to open the text message. You have to read your mail. You have to get the information, the mind which actually moves your energy. But if you focus on your tangent, your energy doesn't move. And your mind doesn't get fired up. Then you don't go into a shock. We live in an age where we are bombarded with information at all frequencies. All of them.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정보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You cannot control the information flow because eventually we wanted it. We wanted the freedom of information. So welcome.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많은 정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정보가 과연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않으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을 만든 사람들은 쇼핑 중독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를 발명한 사람들은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보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정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몰랐을 겁니다. They made a survey and about 200 years ago somebody living in the countryside and going to church once a week or temple got as much information in a lifetime as one a week now just reading the paper opening the net using your phone. 200년 전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그런 사람이 평생에 걸려서 얻을 수 습득했을 지식을 저희는 지금 일주일 만에 인터넷을 통해서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가끔 이상해지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인 업 때문에 가슴이 빨리 뛰고 가슴에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기가 일어나시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빨리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머리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사람의 꿈으로 집을 보는 것입니다. 아예 나 나을 지식을 봤는 것이 나름입니다. 저는 지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요 예언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은 꿈이 꿈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꿈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꿈을 말하는 학위 시상가들이 그리고의 꿈을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적입니다. 액터가 누구인가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액터가 이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꿈이 될까요? 액터와 꿈이 될까요?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Is life a dream? 가끔 인생이 꿈이다라는 말을 꿈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꿈으로 비유할 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인생을 관조하는 내가 하는 일을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영화 속의 주인공이고 나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입장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걸 봤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라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영화 속의 주인공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의 이 나는 영화 밖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화 속의 인물이 영화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질문을 대신 하는가 그래서 인생이 정말 꿈인가 아니면 영화 안의 사람과 영화 밖의 사람이 분리된 것이 아닌 것인가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도 없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경호수님께서는 만홀 안에는 손님도 주인도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기의 근원짜리를 정말 본다면 배우도 뭐 배우라던가 연출자라든가 관객 실전과 이러한 개념은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때는 우리는 그냥 관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극장에 앉아서 영화를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는 영화 안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아 이게 내 업이구나 하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보다는 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연출자입니까? 하지만 연출자는 당신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자기 자신이 연출하고 자기 자신이 관객이 되고 자기 자신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와 그 다음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죠 만약에 연출자도 바꾸고 관객도 바꾸고 배우도 바꾼다고 해도 그 영화는 계속 상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당신의 업이 돌아가고 있는 그 영상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업이 돌아가고 있는 그 영상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관객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는데 영화가 왜 계속 상영이 되는지를 궁금해하면 영상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상실에서는 당신의 업이라는 필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정말 악몽이니까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이 필름을 끊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불이 날 수도 있고 망가져 버릴 수도 있어서 그만 끝내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영상기를 망치기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필름이 모두 끝날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죠 하지만 그 영상의 필름은 굉장히 작습니다 순간이라는 필름입니다 순간과 순간이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끝나면 또 다른 순간에 필름이 끼워집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업장에 필름을 다시 끼우지 않는다면 그 스크린에 밝은 빛만 남게 됩니다 이 밝은 원래의 빛만 스크린에 비친 것을 봤을 때 관객과 연출가와 배우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밝은 빛은 시작도 끝도 없고 배우도 연출도 없지만 그것이 없다면 영화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원래 근본자리를 보았고 영화도 필름도 끊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때 올바른 업이 있는 필름을 집어서 그것을 넣으면 됩니다 당신의 관객이 될 가족과 친구들이 그것을 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적들도 그 영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고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보살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공예에 집착을 하고 있다면 영화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화 내용에만 집착을 한다면 그 본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있을 때 그 자신의 업이 자기 자신을 조정을 할 때 그 업을 멈추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예를 통해서 그 선원, Zen Circl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같이 주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광사의 원광사의 원조와 마음을 모두 감사드립니다 원광사의 원조와 마음을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시 여기서 또 모이고 헝가리에서도 또 모이고 같이 수행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아멘